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는 비가 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프로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게 프로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는 꾸준히 듣기 준비해보고 시험장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화문 준비했는데 논리관계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뭐 듣기도 중요하지만 접속사를 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 어휘량이 부족하면 듣기는 절대 잡으실 수 없습니다. 듣기량만 짱짱하면 듣기는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 우선순위고요. 여러분 이제 뭐 학원이나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강조해 주시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단어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푸는 습관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뭐 눈을 감으신다던가 한 곳을 응시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듣기 평가를 하시면 점수를 따실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A, B, C, D 보시면서 들으시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심리전에서 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1번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을 때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 바로 이제 심리적인 자질 같은 건데요. 이제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시험 같은 현장의 체험을 많이 하실수록 맷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심리전에서 여러분이 조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듣기는 버리는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앞에 문제 놓쳤다고 자꾸 미련을 갖게 되면 전체 문제가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문제 푸실 때요. 버리는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 도대체 어떻게 단어량이 중요한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한 단어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화문은 특히 주제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적인 공부 방법인데요. 중국어로 듣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자꾸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슈앤저 아 무슨 뜻이지? 슈앤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슈앤저 선택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중국어로 듣고 한국어로 뜻 말하기를 많이 하시면 듣기는 2주 안에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관계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관계 따지는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고 세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A, B, C, D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단어 정리 같이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차 화이다. 차가 고장났다. B로 들어갑니다. 매간 샹,火차. 이 간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 대다. 시간에 맞게 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럼 이제 샹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이제 뭐 비행기나 기차가 있다면 시간에 맞게 된 것은 이 비행기를 탄 거겠죠. 그래서 간샹은 타다. 메인은 놓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놓쳤다. C로 들어갑니다. 메인 마이 다우지 표. 비행기 표를 못 샀다. D로 들어갑니다. 항반 주시하울러. 항공편을,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thought you got a dollar. 나는 착각했다. 뭐라고? A라고. 그러면 나는 네가 일찍 도착했어야 됐다고 착각을 했다는 얘기는 일찍 도착 못했다는 얘기죠. 왜 지금 도착을 한 거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표조차도 샀는데 엄청난 힌트가 나옵니다. 可是 인웨이 다우, 안개 때문에 항반 주시하울러, 항반 주시하울러, 안개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돼서, 즈하오, 너무 중요한 부사죠. 어쩔 수 없이, 주어허처고 라일러, 기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였냐? 여자는 왜 늦게 왔니? 방금 보셨죠? 따우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되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항반 주시하울러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인과관계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세 아이가 참 잘 나오는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제 소이, 인츠, 그래서 이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인웨이 소이 가능하고요. 요이, 소이 씁니다. 그런데 인웨이, 인츠는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뜻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아, 같은 성은 결혼하지 못한다. 라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찌란. 나와도 나와도 헷갈리는 게 이 찌란인데요. 찌란은 찌우랑 짝꿍을 이룹니다. 그래서 찌란 A, 찌오, B 기왕에 A 했으니 B 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급에서는 반박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미 A 했는데 왜 B 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찌란은요. 오늘 본문과는 관계 없지만 한 번 더 챙겨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접속사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접속사가 들어 있지 않은데 논리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문제 푸시고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끔 이게 단어들이 좀 길죠? 글이 좀 긴데 같이 보겠습니다. 통이 단 런 주제 여기는 짝꿍 단어입니다. 주인공 역을 맞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보시냐? A를 동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인공을 맞기를 동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B로 들어갑니다. 칭다올러 주우밍 다오이엔 청했습니다. 유명한 감독을 청했습니다. C로 들어갑니다. 자금 지지를 제공했대요. 서포트 해준 거죠. 돈 줬다. 그 얘기입니다. 따잉 굉장히 중요한 동사 나왔네요. 약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승낙하다. 약속하다. 무엇을 약속했냐? 웨이잉피엔 영화를 위해 쪼션투안 선전을 해주기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D도 역시 약속했다. 무엇을 A를 이렇게 구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장씩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오싱 매우 기쁘다. 쯔르츠능이 지 파이디에니 영 이번에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아 영화를 찍을 수 있어서 파이디에니 영 짝꿍 단어입니다. 영화를 같이 찍어서 참 좋네요. 이 얘기죠. 또 아이가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니먼 쯔진 팡미엔더 쯔쯔 까지 가야 됩니다. 너희들의 자금 방면에 지지에 대하여 돈 주셔서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돈 주셔서 다시 한 번 비아오시 간 시에 감사를 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감사하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위엔 감독님 린비의 거치 괜찮습니다. 넝윤이 헛조 여기서 끊겠습니다. 표현 되게 좋죠? 당신과 협력할 수 있어서 당신과 헛조 협력할 수 있어서 우리는 느낍니다. 뭐라고? 영광스럽다고 이게 바로 인삿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남자는 왜? 접속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남자는 왜 여자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계속 나왔던 얘기죠. 돈을 주셔서 자금 방면에 지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문제 더 푸실 건데요. 이번에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이번의 질문은 웨이션먼은 아닐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풀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요. 운전을 배우러 가렵니다. 그들은 차를 사려고 계획합니다. 그들은 학원을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해가 두 개 들어있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운전 배울 때는 장점이 있다. 뭐 혜택 같은 게 있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쯔 거 쑤 쥐 너 이번 여름방학 때 요 셔마 암바이 마 어떤 스케줄이 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름 방학에 운전 배우러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오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중요한 게요. 쑤 이란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쏘이라는 비록이란 뜻이죠. 네, 실제로 포인트는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 B 라고 써보겠습니다. 비록 A지만 그러나 B 그래서 이쪽을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듣기에서는 여기가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하임에 마이처 아직 차를 사진 않았지만 시엔 에이 짜이수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먼저 바자 문이네요. 지아자오 오늘 이 단어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아자오 지아자오 여러분 지아시 지자오 의 줄임말입니다. 지아시 운전하다 인데요.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지아와 시 가 발음이고요. 말맞자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사 운전하다 라는 뜻이고요. 지아시 지자오 는 운전을 집행하게 해주는 증 그래서 운전면허증 이라는 명사입니다. 지아시 지자오도 나오고 같은 말로 줄여서 지아자오 지아자오 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아자오를 나다오 쇼 손에 넣고 짤 후어 다시 이야기를 하자 차사는 문제는 면허부터 따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지 도이 화 샤리나 샹 종 쇠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일단 차사기 전에 면허부터 따자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방금 보셨던 수이란 그 용법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이란 진관 수이쇼 그 다음에 요아이 조금 어렵습니다. 꾸란 이성입니다. 꾸란 이 꾸란은요 해석이 물론 머머지만 이라는 뜻이고 5급에서도 나옵니다. 주어는 물론 A지만 그러나 비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진강 꾸란 아 슈에시 꾸란 종냐오 공부가 물론 중요하지만 진강 끙 종냐오 건강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으니까 꾸란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듣기는 점수를 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화문은 여러분이 놓치시면 5급 떨어질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단어를 주고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전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버리시고 다음 문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이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새해 첫날 첫 시험인데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시험 잘 치르시고요. 올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고다이치기스 대표 강사 공정은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